와 오늘 춥네? 와 미쳤어 미쳤어 와 너무 추운데? 와 파랑이 미쳤어 아니 여러분 밖에 나갔지만 추워서 그랬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돼 그냥 여기 둬도 돼 이 가방 여기 또 그냥 여기 앞에 자 해 이거? 와 진짜 할 줄 모르네 이거 잘했네 뒤에 보여 와 진짜 잘 괜찮아 아니 이거 잘했네 이거 로크야 아 그냥 뒤쪽 이렇게 그리고 앞에 당겨 이거 자전거 다 본 적이 없어? 잠깐만 근데 만약에 로크 안 하면 어떻게 로크 안 하면? 그러면 안돼 이렇게 하면 앞에 가버려 이거 불안하니까 반드시 해야 돼 그리고 이거 비밀번호가 뭐였지? 잠깐만 가봐 맨면서 가는 거 아니지? 올려서까지 그렇게 여기 밑에 이거 있거든? 어 이거에 이렇게 골쳐야 돼 어 걸치고 최대한 당겨 당겨 이거도 엄청 힘있게 당겨야 돼 응 이거 여기 이거랑 이거 고정해야 되니까 와 こんな 불안하네 이거야? 이렇게? 이거 동강도 당겨 세게 해야 돼 너무 약하게 했어 봐봐 이렇게 하면 흔들었을 때 떨어지잖아 맞지? 응 머릿속 봐 엑스 이렇게 어 그냥 고정 할 수 어 그거는 순서는 너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됐는데 그냥 잘 고정할 수 있는 느낌 여기 여기는 너무 없어? 이 정도라도 괜찮은데? 아 딱하면 돼 어어 그리고 다 봐 다 봐 이거 쓰고 싶을 때 쓰레 이거요? 이거 나 이쁘면 진짜 진짜로 올려서 하던 것 같은데 기다려봐 근데 조금 조금 더러운데? 나 해볼게 이거 앞에 놓으면 되잖아 이거 앞에? 이거 앞에 그냥 놓어 응 이거 너 조심차려 지금부터 사고나면 니 책임이야 진짜로 나 책임 안진다 알았어 오케이 됐어? 한번 타봐 봐봐 나 그거 혼자서 해 가져와줘? 아니 혼자 해 흐흫 다 됐어 일단 타봐 이쪽으로 와봐 이렇게 한 바퀴 돌아봐 이렇게 한 바퀴 돌아봐 이렇게 한 바퀴 돌아봐 뭐하는 거야? 뭐하는 거야? 아니 아니 다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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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아니 아니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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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 어려우면 어떻게 다는 거야? 이거 들어봐봐 괜찮아? 아 무서워 이거 이거 잘해야 되는데 너 아냐아냐 너 이것도 한 바퀴도 못 돌면 지금 불안한데 이거 한 바퀴 돌아봐 내 자동차 내 자동차 좀 위험하다 얘 이 정도인 줄 몰랐어 잠깐 너 걸어서 갈래? 여기는 그냥 안 타도 돼 그냥 밀어서 내려봐 내려봐 괜찮은 거야? 진짜로? 괜찮아요 얘 이거 가방 다 문 닫았지? 오케이 커피 마시면 아 오케이 오케이 커피 사 올게 사 오라는 뜻이지 어 가 야 여기 못 가지 아니야 아니야 거기 가지 말고 아 거기 가 갈 수 있으면 가고 안 가면 못 가면 안 가면 못 가면 어 바빠다 야 유리야 그리고 귀마개 쓰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은데 야 너는 이거 대충 하는 거야? 지금 아니 아직 아직 안에서 아 시작 안에서? 아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균용기는 균용기 여기 있어요 아 오 엄마 냉장고 아 야 두꺼운 나 님 아 김학의 켜봐 야 너 머리먹고 봐 일단은 아 머리 먹고 여기 없잖아요 왜 자신나는 거야 물이요 물 아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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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할 텐 알지 됐어 못 넣어요? 여기 화장실 있어요 아니 오빠 화장실 가고 싶어서 갔다 와! 지금 있을 거야 안에 갔다 와 싹 버리고 와 유리 왔다고? 유리 바보 아니에요 이런 거 잘 짰네 아니 뭔가 거기 차는 다른 차 탔어요 뭔가 차 왜 탔어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른 차 탔어? 어 못 열었어 근데 사랑을 써서 유리 바보인 쪽이었어 연에 기름 넣는다는 걸 깜빡 잊어봐 유리 유리 키스 나면 안 돼? 키스? 아니 항상 오른쪽 아니야 프로 오케이 위로 이쪽으로 가봐 이거 진짜 야 바람막이 있다고 하지 않았냐? 왜 이거 입고 있냐? 알겠다고? 바빠 근데 이거 유리한테 가르쳐줘야 돼요 뭘 가르쳐줘 아 이렇게 뭘 가르쳐줘 이거 묶는 법을 오히려 바빠가 알려주는 게 좋은데 지금 아 그렇게 그러니까 가방이 떨어지지 이게 괜찮을까요? 하필 확실히 이거 안 닫는다 맞죠 이대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수포해드릴까요? 이거를 소문을 했습니다 잡을 수의 공문도 알려준 거야 어 또 으응 으응 아님 카드를 여기 넣었어 이거 뭔가 아 이거다 더 지금 유신 카드를 꺼냈거든 이렇게 dapat 끊긴 없듯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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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인기 가게에서 만나자! 해가 지고 있습니다!